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누어 온 성분들 중에 함께 쓰면 효과가 배가 되는 성분 혹은 함께 쓰면 효과가 좀 떨어지는 성분들을 한번 쫙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가지고 온 성분은 바로 순수 비타민C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순수 비타민C 제품은 총 4가지가 될 수 있겠는데요 제가 7에서 8%부터 총 20%까지 한번 쫙 정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순수 비타민C는 어떤 성분들과 썼을 때 효과가 배가 될까요? 자 첫 번째는요 바로 토너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순수 비타민C를 쓰기 전에 토너로 한번 쫙 피부결을 정리해 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흡수력을 높이기 위함이거든요 자 순수 비타민C는 흡수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피부의 pH 수치가 산성일 때 비타민C의 흡수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자 우리가 산성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약 알칼리 클렌저로 세안했어요 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 pH 농도가 약산성으로 돌아오기야 하겠지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걸 조금 앞당겨주기 위해서 토너를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서 약산성 클렌저로 클렌징을 했다 라고 하면 토너를 스킵하셔도 괜찮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타민C를 이왕 내가 샀는데 조금 더 효과를 높이고 싶다 라고 할 때는 토너로 정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집에 갖고 계시는 토너 아무거나라도 괜찮으니까 한번 싹 토너로 정리해 주신 다음에 비타민C를 바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순수 비타민C와 함께 쓰면 좋은 성분 뭐가 있을까요? 바로 보습제입니다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보습제는 판테놀도 있었고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함께 들어간 장벽 개선 그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순수 비타민C와 보습제를 왜 같이 써줘야 될까요? 이유는 그 순수 비타민 쓰고 나면 굉장히 피부가 바짝 당긴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순수 비타민C 자체가 피부를 조금 건조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게 중요한데 자 비타민C를 바른 직후에 바로 보습제를 바르면 비타민C의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보통의 보습제의 pH 수치는 5에서 7 사이 정도에 있습니다 비타민C의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성화된 피부가 필요한데 바로 보습제를 얹히게 되면은 pH 수치가 확 바뀌게 되니까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비타민C가 좀 흡수되고 난 후 그러니까 3분에서 5분 후에 보습제를 바르시는 게 가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순수 비타민과 함께 쓰면 좋은 성분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펩타이드입니다 자 펩타이드의 유일한 단점은 피부에 투과하기 좀 어렵다 피부에 흡수되기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펩타이드를 강조하는 제품을 구매를 하셨을 때는 상세 페이지에 이게 리포존와가 됐나 안 됐나? 이거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리포존와 했다라는 것을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펩타이드가 워낙 들어가기 힘들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감싸서 피부 속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폭 들어간 다음에 그 안에서 촥 분해되면서 이제 활성화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리포존와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펩타이드가 잘하는 기능이 바로 신호 보내는 역할을 잘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펩타이드가 할 수 있는 기능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기는 한데요 펩타이드가 우리 피부에 어떻게 도움을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펩타이드는 세포에 신호 보내는 역할을 잘합니다 자 물론 펩타이드가 신호를 보내는 역할 뿐만 아니라 아세티렉사 펩타이드처럼 주름을 좀 펴주는 주름 보톡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펩타이드가 들어간 성분을 썼을 때 잘 기능해주는 성분들을 조금 더 잘 활성화될 수 있게 돕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펩타이드가 세포를 깨워줘요 세포야 이제 일해 세포야 지금 좋은 성분 들어왔으니까 너 일해야 돼 그러니까 빨리 깨어나 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주게 되고 세포가 다른 기능하는 성분들을 맞이했을 때 더 잘 움직여서 우리 피부가 조금 더 빤딱빤딱 예쁘게 그렇게 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 비타민C의 효과를 더더욱 더 극대화하게 하려면 아까 토너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펩타이드가 함께 들어간 크림이나 아니면 세럼 같은 것들을 함께 발라주시게 되면 비타민C의 효과를 더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타민C와 꼭 같이 쓰셔야 될 건 뭘까요? 자 비타민C를 오전에 쓰는 경우에는 선크림은 그냥 필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선크림은 매일매일 그냥 밖에 나간다 라고 하시면 그냥 발라야 되는 걸로 보시면 돼요 태양에 노출됐을 때 피부가 정말 취약해지거든요 왜냐면 주름 뿐만 아니라 기미 주근깨 모든 것에 다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집 밖을 나간다 라고 하면 그냥 선크림은 필수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비타민C를 오전에 발랐다 근데 내가 외출을 해야 된다 라고 할 때는 선크림을 꼭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수 비타민C와 함께 쓰면 나쁜 성분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콜라겐입니다 자 우리가 먹을 때는 영양제로서 먹을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비타민C가 그러나 콜라겐과 비타민C가 피부 위에서 만났을 때는 이 비타민C라는 성분이 그 콜라겐이라는 성분을 응고시켜 버려요 그래서 흡수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간 세럼이나 크림을 쓰실 때는 굉장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겐이 모델링팩이나 세안제에 들어갔다 이런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발라서 흡수시키는 경우에는 서로가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콜라겐과 순수 비타민C는 가능하시다면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쓰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많이 강조했던 거 순수 비타민C와 함께 쓰면 안 되는 성분은 바로 레티놀입니다 자 안 되는 오직 단 하나의 이유는 자극감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순수 비타민C도 15% 정도가 되면 자극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함량 2에서 3% 정도 비타민C가 들어갔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레티놀과 함께 쓰셔도 큰 자극감이 없이 괜찮다 라고 할 경우엔 쓰셔도 되지만 함량이 높은 것을 쓰고 계신 경우에 레티놀도 0.1 이상을 쓰고 있다 라고 하면 피부가 좀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감이 생겨서 피부가 조금 더 예민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성분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시던가 아니면 격일제로 쓰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함께 쓰면 안 되는 성분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아하나 바하 같은 각질 제거 성분입니다 특히나 아하 같은 경우에는 과일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아하 보면 그 계란의 껍질을 녹일 정도로 강하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아하가 그렇게 강한 것을 우리가 각질 제거용으로 쓰는 경우는 좀 만무하게 하겠지만 어쨌거나 각질을 녹여버리기 때문에 장벽까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바르게 되면 어떨까요 피부가 굉장히 자극감이 심해지고 붉음증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질 제거 성분이 아하나 바하 같은 것들과 비타민C는 함께 쓰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많이 다뤄본 성분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나이아시나마이드죠 자 나이아시나마이드 성분은 홍조에도 좋고 여드름에도 좋고 피지 조절에도 좋고 블랙헤드 제거에도 좋고 참 만능인 정말 고마운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성분의 효과를 더 배가시킬 수 있는 성분들을 제가 한번 쫙 정리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레티놀입니다 이 두 가지의 궁합이 너무너무 좋은 이유는 나이아시나마이드가 장벽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레티놀은 조금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강한 대신에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쇄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그냥 함께 쓴다라고 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나이아시나마이드 먼저 쓰고 레티놀을 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쓰면 좋은 성분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미백 기능성 성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백 기능성 성분은 총 9가지로 정리를 쫙 한번 해드린 게 있어요 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우리가 미백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미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한번 쫙 정리해드린 게 있는데 바로 이 5단계가 레티놀이었죠 그래서 나이아시나마이드와 함께 썼을 때 효과가 배가 되는데 1단계는 뭐였죠? 선크림이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와 3단계 문지기들이 탁탁 멜라는 색소를 생성하는 것을 방해하게 하기 위해서 2단계와 3단계, 4단계까지 써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이아시나마이드는 어떤 역할을 하죠? 멜라닌이 퍼지지 않게끔 그렇게 도와주는데 2단계와 3단계는 멜라닌 색소의 생성 자체를 좀 막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2단계와 3단계에 들어가 있는 이 미백 기능성 성분들을 함께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4단계는 나이아시나마이드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2단계와 3단계, 알부틴과 같은 거, 알파 비사보롤 이런 것들과 함께 들어간 세럼을 쓰시면 그 효과가 더 배가 됩니다 나이아시나마이드와 함께 쓰면 좋은 성분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살리실산입니다 살리실산은 우리가 바하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하와 바하는 살짝 다릅니다 아하는 각질을 녹이죠 바하는 어떻게 하죠? 피지를 녹여줍니다 지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드름 피부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블랙헤드 지울 때도 살리실산이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나이아시나마이드도 여드름에 굉장히 좋은 성분입니다 항염도 해주고 진정도 해주고 홍주에도 도움을 주는데 여드름 자체를 좀 컨트롤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나이아시나마이드인데요 그런 나이아시나마이드 성분과 살리실산은 어떨까요? 피지를 좀 조절해주고 블랙헤드도 좀 지워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바하와 만났을 때 그 역할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성분을 함께 써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살리실산을 예를 들어서 나는 클렌저로 쓰고 싶다 제가 소개한 클렌저에는 믹순이 있었고 스트라이덱스 있었죠 그래서 약산성과 약알칼리 제가 각각 소개를 해드렸는데 난 이런 클렌저 쓰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나이아시나마이드로 착 정리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이아시나마이드와 함께 쓰면 좋은 성분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습제와 함께 쓰면 좋습니다 판테놀이나 세콜지 혹은 히알루론산과도 아주아주 결합이 좋습니다 나이아시나마이드도 쓰시다 보면은 나이아시나마이드가 크림 자체에 들어갔을 때 그럴 때는 좀 괜찮지만 나이아시나마이드가 좀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는 세럼을 쓰실 때는 조금 바짝 말린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일까요? 나이아시나마이드가 하고 있는 역할 자체가 피지를 쫙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피부가 좀 건조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습제 착 발라주시면 좋죠 또한 나이아시나마이드는 우리가 보습제처럼 중성일 때 피부가 좀 약산성에서 중성 이럴 때 가장 흡수가 좋기 때문에 두 가지는 바로 바르셔도 되고 섞어서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맡겨야 되는 성분은 바로 순수 비타민C입니다 아직까지도 논란이 참 많은데요 나이아시나마이드와 비타민C 같이 써도 되나요? 이 질문 진짜 많이 주시잖아요 저는 순수 비타민C와 15%짜리와 나이아시나마이드 10%를 함께 쓰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시다 보면은 좀 우려되요 라고 하는 거를 조금은 어렵지만 조금 깊이 제가 설명을 드리면 비타민C는 제가 피부가 어떨 때 되게 흡수가 잘 된다고 말씀드렸죠? 피부가 산성일 때 비타민C는 흡수가 잘 됩니다 그러나 나이아시나마이드는 피부의 pH 수치가 중성에서 약산성일 때 흡수가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산성인 상태에서 바로 이 나이아시나마이드를 바르게 되면 피부가 어떻게 될까요? 니코틴산이라는 게 생성돼서 피부가 조금 자극감이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이 복잡한 거를 사실은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발랐을 때 좀 따가워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전과 오후로 나누시면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오전에 비타민C를 바르시고 그 다음에 저녁 때 나이아시나마이드와 레티놀을 함께 바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성분은 바로 레티놀입니다 자 레티놀은 무엇과 함께 썼을 때 가장 좋을까요? 바로 펩타이드입니다 자 펩타이드는 제가 매트릭실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매트릭실은 펩타이들은 주름을 개선하는데 주름을 좀 펴주는데 도움을 주는 세포한테 신호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레티놀은 주름 개선 기능성 성분이죠 그래서 레티놀과 결합됐을 때 굉장히 시너지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티놀 세럼과 매트릭실 크림이나 아니면 매트릭실 세럼 같은 것들을 함께 써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써주시면 시너지가 배가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함께 써주면 좋은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레티놀과 히알루론산입니다 자 레티놀이 조금 자극감이 강하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세럼 바르시고 나서 레티놀 쓰셔도 됩니다 그러나 사실 레티놀 자체의 효과를 좀 극대화 하시려면 첫 번째 단계에서 써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니면 나야시나마이드는 워낙 흡수가 빠르고 얇은 성상인 세럼들이 많기 때문에 나야시나마이드 바르시고 나서 레티놀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나야시나마이드가 장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거라서 그렇게 써도 되지만 레티놀의 효과를 난 좀 극대화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토너 정리하시고 나서 바로 레티놀 바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레티놀 자체도 이렇게 보습감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크림이나 세럼 같은 거를 발라주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레티놀을 함께 쓰면 안 되는 성분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서 비타민C와 레티놀을 함께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순수 비타민C가 조금 자극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비타민C 유도체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옆에 띄워놓은 이러한 성분들은 모두 각질을 제거하는 성분들입니다 갖고 계시는 세럼이나 어떤 크림 혹은 각질제거제 중에 이러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할 때는 레티놀과 함께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어쨌거나 그 각질을 제거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를 계속 장벽을 조금 긁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레티놀과 함께 썼을 때 레티놀 때문에 뭔가 발진이 일어나거나 갑자기 예민해지거나 홍조가 생기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함께 쓰시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해주셨어요 판테놀 크림이나 아니면 세라마이드 콜레스톨 지방산은 뭐랑 같이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많이 질문 주셨는데 사실 같이 쓰면 안 되는 성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수 비타민C를 쓰고 나서는 바로 보습제를 바르지 마시고 조금 흡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 단계에서 발라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레티놀도 쓰고 비타민C도 쓰고 나야시나마이도 쓰고 있고 매트릭실도 쓰고 싶고 판테놀도 쓰고 싶어요 어떻게 나누면 가장 좋을까요? 자 저는요 사실 격일제로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오전과 오후로 나누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세럼은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오전 비타민C, 저녁 나야시나마이드와 레티놀 그 다음에 보습제를 바르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펩타이드가 들어갔거나 매트릭실에 들어간 크림으로 마무리하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크림은 선택사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이크림을 바르고 주무시거나 아니면 주름 개선 기능성이 들어가 있는 크림을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발라주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트릭실 크림을 자기 직전에 바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단계를 한꺼번에 쫙 바르는 게 아니라 좀 시간차를 두고 발라요 계속 손소독제를 써가면서 그렇게 바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 또 피부가 다 반응이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저는 바르고 있습니다 펩타이드가 들어간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직전에 침대에 눕기 전에 한 번 쫙 발라주고 눈가에 조금 더 도톰하게 발라주고 잠을 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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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